기독교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개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두 번째가 보이는 말씀인 성례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지만 공적인 가장 중요한 통로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의 선포를 듣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말씀의 개시를 통해 성도 여러분의 삶과 또 오늘날의 우리 사회 그리고 통아시아의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유명한 저서지어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에서 살아남고 후대 후세에 영향을 끼친 문명들이 있는데 그런 문명들은 거의 모두가 사람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했다고 토인비는 얘기합니다 자연 환경의 위험 또는 민족들의 틈바구니에서 겪는 생존의 위협 이런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그 상황들을 이겨낸 민족 또 그런 문명이 살아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현실적인 혈통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인구 자체는 우리나라 5분의 1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슬람 아랍 국가 안에서 또는 전 세계 안에서 아주 강한 국가로 강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장 어려운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 이게 어렵고 또 내부의 첩자가 외부의 적과 손을 잡는 내통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분 또는 내통 이 내분과 내통이 진짜로 어려운 것인데 이것 때문에 개인도 쓰러지고 집단도 무너집니다 한 집단이나 사회 또는 크게 국가가 내분과 내통으로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역사에서 쉽게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월남이 폐망한 것은 내부의 부패와 그리고 내부의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내부의 첩자 또는 이중 스파이가 전쟁이나 또는 기업 사업 간의 경쟁 등등 모든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죠 미국이 아주 강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위기 상황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국내의 보수 진보가 없고 또는 공화당 민주당 없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로 강력하게 뭉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죠 내분과 내통은 집단만이 아니라 개인, 나 한 사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용감하게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아유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럼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개인의 경우에 일어나는 내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거짓 정보 어떤 환경 여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자꾸 글로 마음이 쏠리는 거 이게 개인의 경우로는 내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어려운 병 때문에 저한테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암 치료 받으려면 또 길게 갈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용감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립니다 연세가 점점 드셔서 젊을 때 하고는 몸이 다르잖아요 허리도 망가지고 관절도 그렇고 그런데 연세가 드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이가 드니까 그동안 잘 썼는데 조금 망가진 거지 부어 그까짓 거 이런 용기와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굳세시기를 죄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신앙에 용감한 그런 상태로 늘 무장되어 있기를 죄롬으로 권멸합니다 자, 느헤미아설을 살펴보면 내분과 내통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심리전으로 공격하고 또 무력 공격을 세워서 무력으로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들이 느헤미아와 함께 성의 재건에 참여하는 유다 사람들을 또 회유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거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고 또 의견 표명할 거 있으면 객관적으로 의견 표명하고 이름은 좋은데 뒤에서 하는 사람이 있죠 숨기고 하는 사람이 있죠 몰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게 있죠 이게 회유죠 이게 참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그 일당이 느헤미아와 같이 성 재건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회유합니다 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차피 성 재건 완성하는 게 아무래도 안되겠다 그냥 이쯤에서 우리 그만하자 이런 사람들도 꽤 생겼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 중에서 산발랏과 그 일당과 손을 잡고 첩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또 무력 공격한다 이 계획도 지속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아주 강하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아는 쫄지 않고 그야말로 용감하게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하면서 계속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전부 연결이 돼요 다 무너졌었는데 성문, 성벽, 망대 전부 쫙 연결이 되고 높이는 한 절반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이 하나님을 믿고 일을 추진하는 느헤미아라는 지도자의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느헤미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결과였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느헤미아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지무지한 어려움이 발생하자 상당히 긴장한다 이런 거를 조금 깊게 들이다 보면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아서 5장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느헤미아서 5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상황을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선이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한번 성질이 난다 그러면 인류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부인들이 더 아우선이다 덜어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또 덜어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진짜로 심각한 내부 분열이죠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공동체성이 이게 깨져가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적들의 회유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 제거는 계속 진척될 수 있었는데 마음이 하나 된 거 이 공동체성이 아주 깨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안에 부정과 부패가 심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산발랏과 그 일당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아마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발랏 일당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기분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즐기고 있었을까요 자, 느헤미아 이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큰 분노 느헤미아는 유다 공동체 안이 그렇게 썩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걸 듣고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차분하게 어떻게 하지?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대안,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이 두 가지는 느헤미아의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느헤미아는 거룩한 감성 이거를 파토스라고 하는데 거룩한 감성이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차분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것 또한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6절과 7절 초반을 제가 개혁 성경과 그리고 이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자, 이제 세번역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느헤미아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아는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신중하게 살피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든지 그 집단에서 지도적인 자리에 올라갈수록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 문제야 이거 큰일 났잖아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대안이 뭐지? 이 지금 발생한 상황에서 이게 잘 해결돼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이 문제 발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지? 이거를 생각해야 지도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과 또는 사회,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적인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노헤미아는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안을 딱 모색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행동합니다 7절부터 노헤미아가 행동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사람들 싹 다 모은 거예요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노헤미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지요 그들을 쳐서 아주 강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노헤미아는 한편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무섭게 질책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죠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한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런데 꽤 많은 사람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굳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써 여러 해 전이에요 그때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동헌 목사님이 그때 지구촌교에서 은퇴하시기 전인데 이동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을 좀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설교에서 간곡히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동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의 성도들 가운데 아파트 한 채 두 채 이동헌 목사님이 그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올리지 말자 이런 설교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나 아파트 갖고 있고 전세값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아 맞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가운데 내가 경제적으로 수익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올리지 말아야지 그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그저 그렇게 해온 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서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가치관과 세계관을 계속해서 세워가지 않으면 그 사회의 평균적인 윤리의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평균적인 도덕성이 점점 낮아지고 타락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낮아지고 같이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아서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느헤미아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개혁개정판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을 세번역 성경의 구절에서 제가 따왔어요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이게 설교 제목이죠 자, 구절 먼저 개혁개정판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세번역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적들에게 말입니다 더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일을 하는 상황에서 대적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롬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희미아는 이어서 자기와 자신의 측근들이 솔선수범을 보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요청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밭, 포도원, 감남원, 집 등을 돌려주자 그동안 그들에게서 받은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의 백분지 1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너희미아의 호소와 요청에 순종해요 할렐루야죠 그 상황은 그 지도자들이나 모인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성이 그냥 깨지고 예루살렘 성 제거는 그냥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미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호소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너희미아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을 진행하냐면 공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너희미아가 해요 공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사로이 사적으로 개인적인 인간관계 얽혀서 그러면 공적인 게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 모든 기업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적인 명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적인 인간관계 이런 저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자 너희미아가 어떻게 공적으로 진행시키나 보세요 12절 13절의 기록이 그건데 너희미아는 네 단계로 진행시킵니다 첫째는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공증을 합니다 우리 중요한 거 변호사나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하면 법적인 이게 효력을 갖잖아요 너희미아가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걸어서 한 번 더 공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실행합니다 볼까요? 제가 12절 13절을 이 네 가지 고개에 맞춰서 끊어서 읽습니다 순종의 약속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순종의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네 네 네 미아가 공증하게 합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관행으로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면 그게 요즘에 하는 공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네 미아가 제사장들 좀 이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들 쭉 앞에 세워놓고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맹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죠 그 당시로 사회적인 공증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걸어서 다시 한 번 공증하고 쇠기를 박습니다 본문 읽어볼까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지금 약속한 대로 공증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자기 옷자락을 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요하를 찬송하고 이거는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맹세 계약을 할 때 계약을 딱 하고서 이 계약,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의 선언 이게 계약 같은데 많이 들어가요 바로 그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드디어 실행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내분과 내통의 이 극심한 어려움을 느헤미아가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거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또 요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다시 세워지게 된 거죠 저는 일본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서 야 이런 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사하는 분야나 그런 또 회사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나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즘 표정관리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전 국민 쪽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기업의 매출이 내 가게의 매출이 전보다 엄청 늘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늘어난 매출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을 어디에 기부를 해서 우리 사회에 제일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이든 또는 소년소녀 가장이든 또는 힘든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삼성,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소재 부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하고 거래를 요즘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자꾸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삼성, LG 이런 데서 돈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소시민까지 돈이 돌아요 다 거기에 취직해 있고 사람이 또 다 일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자동화가 너무나 많이 돼 있고 또 대기업들의 주식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국 자본들이 다 주식 그 사람들이 꽤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업들이 돈 번다고 우리 소시민들에게 돈이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또 일본이 경제 도발한 것 때문에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도 보니까 일본의 소재 부품 회사만큼 기술력 있는 회사가 여기저기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를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반세기 정도 만에 찾아오는 무지무지한 기회여 축복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열심히 세계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작은 회사들이 탄탄하고 이런 기회에 중소기업들은 진짜로 기술력 좋게 그리고 진짜로 제품을 최고의 품질로 승부를 걸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저런 뉴스보드를 보면서 국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잘해야 됩니다 여름철에 계곡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괜히 바가지 요금 씌우고 자리 펴놓고 돈 내라고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각기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일본이 무지무지하게 깔끔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보다 더 깔끔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각곳에 여행 가고 관광 가는데 야 우리나라 진짜 갈만하네 외국 나갈 거 없네 이런 소리 나오도록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국가나 사회도 그렇고 또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여정을 걸어가고 또 아들, 딸, 자녀, 손자들 인생여정 걸어가고 가정, 가문이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느해미야사에 나타난 내분과 내통을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이를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일에 헌신하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되고 현실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우리 사회와 국가의 현재 상황에 오늘 느해미야사의 말씀이 큰 힘으로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